여보라, 왜 아무도 없느냐? 네, 없어요. 오늘은 무슨 컨셉이지? 어허... 너 조용하지 못할까? 고소네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요. 나는 나의 훌륭한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개우치님군. 호냥이요. 어허, 누가 클클 소리를 내었어? 그대들은 내가 우스운가 봐. 귀여워. 어허, 이 용안을 보고 귀엽다고 한 자 누구인가? 엎드려 뻗치시... 엎드려 뻗치시게! 마구니가 껴보이세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면 되는데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어헴... 고맙을 매우쳐라. 호리수 곰방와. 곰방왕. 저놈을 매우쳐라. 김오찌. 김오찌. 김오찌를 매우치거라. 예. 내 충신들의 외생에 너무 짙구나. 지원아. 지원아께서 방송하시는 유통사의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방송의 유통사. 흠... 조용히 하시오. 지원아 컨셉이 과하시옵니다. 컨셉이 과하다? 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놈도 매우치거라. 지원아. 민초 디너쇼가 3주도 안 남았사옵니다. 지원아. 통촉하시옵소서. 민트. 민트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닌텐도 코리아입니다. 광고문. 어? 여기가 아닌가요? 여봐라! 극진이 오시거라 하거라. 지인이 오셨다. 하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도 중요한 법. 저자에게 약과 이톤을 바치거라. 곶간을 풀어라. 영어로 간단 자기소개하길. 아하. 고쟁이들의 언어로 짐을 소개하라. 이 말 있느냐. 네. 3개국으로 소개를 해보고 왔어. 하이. 곰방와. 나이스티미츄. 마이네임 이즈 보리수. 마이잡 이즈 임금. 오케이? 미션 성공. 아이고. 고맙다냥. 30분 동안 훈민자문만 사용하기. 삽 가능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부터 짐은 한글만 사용하겠다. 에코 넣으니까 꿈에서 보는 것 같아요. 에코를 넣으니 꿈에서 보는 것 같다. 이 말이냐.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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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에코리슨 님의 줄임말 아닌가요? 짐은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었단 말이냐. 에코리슨 님. 요즘 최신 유행하는 훈민정음 아니었느냐. 아니옵니다. 아닌데요. 큐. 어허. 내 말이 맞다 이놈들. 못 알지 말거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코리슨 님 그럼 에코는 에. 코리슨 님의 약자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에코는 에이. 코리슨 님의 약자인 것으로. 이렇게 두도록 보라. 지원아 필터링하느라 말을 더듬고 계시. 짐은 원래 말이. 느리다 이 자식아. 전화의 저녁은 무엇입니까? 아이스크림은 드셨습니까? 미안하네만 질문이 뭐였느냐. 아하. 오늘 저녁에. 얼음 보승이는 먹었느냐고 물었느냐. 아직 먹지 못했다. 이 자식아. 코리슨 님 월드콩 무슨 맛이 제일 맛있나요? 어허. 얼음 보승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달짝지근 한 게. 짐의 입맛에 맞다 이말이야. 짜식아. 본인이 영어 안 쓰기를 성공했다고 느꼈을 때마다 짜식아를 붙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허. 조용히 하거라. 저놈을 배우쳐라. 공격과 공포에 지면속 무언가이므로 관람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는구나. 아. 네, 할 말이 아주 많다만 섣불리 입을 놀릴 수가 없구나 아니 전하, 이 무슨 망측한 왜놈들의 가락에 몸을 흔드시다니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것은 그래 그거다 딱 즉흥이다 즉흥이다 즉흥 어디에도 한글이 보이지 않는구나 불경하구나 미션 성공 아리간또 땡큐 아, 매우 기분이 좋구만 이렇게 배세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외래어를 가르치도록 이거 참 기분이 죽퉁독퉁하구만 뭐지? 아, 외래어 표기를 여기서 그냥 남발을 한 다음에 가야겠구만 미션 감사합니다 땡큐 오케이 고 아하 이거 참 어허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읽어주시옵소서 전하 으흠 대종의 훈빈 정음 나란말이 중국에다라 내 전체적인 뜻을 알려주겠어 나란말이 어려우니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읽지도 쓰지도 못하니 진입장벽을 낮추어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라는 김에 아리갓 이제 언어 번역 미션 등록 이게 무엇인가? 닌텐도 스위치로 하는 스플래툰 게임은 자이로 센서를 활용하는 게임으로 팬층이 상당히 두터운 게임이다를 한글로 번역해주세요 흠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빠졌네 스플래툰 게임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